지난 1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승인 등 두 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장학사업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내실화해 지역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장학기금 확충과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1,24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 장학생 57명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3월 21일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등 강서의 인재는 강서인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